완도가 자랑하는 인물 둘이 이렇게 동상을 세워놨어요. 2층에 최경주 동상이 이렇게 서있네요. 완도 타워의 2층에 골프치고 있는 최경주, 세계적인 골퍼 최경주를 기념하는 완도가 자랑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해놓고 또 장보고, 장보고 동상이 여기 이렇게 해동왕자 장보고는 우리나라에도 정말 참 대단한 인물이죠. 남해안 서해안 일대를 주름 잡던 청나라라든지 일본이 꿈쩍을 못하도록 해상을 장악했던 해상왕 장보고 해동왕자라고 불렸던 장보고 동상이 여기 세워있네요.